어떻게 잊을 수가 있지?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깜찍한 일은 말이다. 재영아! 다 왔어! 니 조카 실종된 거? 그런 관련 있는 게 더? 재영이가 그냥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한테 있었던 일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니가 잊고 있는 게 있어 당신들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? 내가 말하는 건 아주 어려운 실업네요 뭐가 있긴 한 거지 그게 뭔지 몰라도 아주 먼 옛날 그때 내가 니 안에 그걸 심어놨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나 그리고 너야 내가 잊고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 이런 게 난 네네네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해 난 네네네 내는 가사